좀 더 가야돼 탈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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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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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 자리가 여기 컨테이너 있죠 이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가 있던 자리에요 여기 공토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공토가 생겨서 헛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여기 라인부터 저기까지 여기서부터 소스가 남겨온다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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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 줄 팠거든요. 여기 한 줄 남았어요. 여기 한 줄 팠으니까 진짜 힘들어요. 앞질이 너무 힘들어요. 어떻게 한 이만큼 팠는데 한 평 되려나? 이거 한 평 되려나? 이거 한 평 되려나요? 완전 공사 현장만 잡았어. 공사 현장 공사 현장 공사 현장 이렇게 한 거를 좀 그.. 고루고루.. 아 이렇게 뭐지? 흙으로? 흙으로 만들어 줄게 흙으로 무슨.. 그 뭐냐? 탄광! 탄광이 들어와 있는 것 같네 탄광 이렇게.. 일단 만들었습니다 물집 잡힌구방 흠흠